스마트 싱스 PC 앱에서 제어를 할 수도 있고 맥북이나 아이맥에서 제어를 하거나 시리나 빅스비 구글홈 모두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갤럭시를 쓰거나 아이폰을 쓰거나 내가 애플워치를 가지고 있거나 갤럭시 워치를 가지고 있거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기기들을 작동시킬 수가 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날도입니다 오늘은 재미스마트의 M6 허브를 소개해드리고 리뷰한 제품을 나눔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6 허브는 직비 허브이고요 메터 브릿지로 작동하는 허브인데요 몇 달 전에 재미스마트 M1 메터 허브를 소개해드렸었는데 M1은 직비랑 스레드를 연결할 수 있고 M6는 직비만 연결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직비 제품 위주로 사용하실 분들은 M6 제품을 구입하시면 되겠죠 박스 안에 허브 본체가 있고요 중앙에 메터 로고가 있네요 뒤에는 안테나 단자, 리셋, 타입 C 포트, 이더넷 단자가 있고요 밑면에도 메터 코드랑 QR 코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설명서에도 메터 코드가 있고요 간단한 설명들이 적혀 있네요 그리고 작은 박스에는 리셋 버튼을 누르는 핀이 있고요 A2C 케이블하고 랜 케이블이 들어있고 안테나가 있습니다 안테나는 뭐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되죠 간단합니다 이제 전원도 넣고 공유기에 랜선을 연결한 다음에 투야 스마트 라이프 앱에 연결을 해볼 거예요 스마트 라이프 앱을 열면 자동으로 이렇게 파워드 뜨죠 추가를 해주면 허브가 계정에 등록이 됩니다 설정에 들어가 보면 메터 게이트웨이로 공유가 있는데요 이때 뜨는 코드를 이용해서 메터를 지원하는 플랫폼 그러니까 스마트 싱스나 애플 홈킷, 구글홈 이런 데 연결을 하는 거죠 이제 장치를 허브에 하나 연결을 해 볼 거예요 직비 허브니까 직비 장치만 연결이 가능하고요 재미 스마트 스위치 모듈을 추가해 볼 겁니다 기기 검색을 하고 장치를 페어링 모드로 들어가면 간단하게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M6 메터부에 직비 장치를 연결했다고 해서 전부 다 메터로 연결되는 건 아니고요 재미 스마트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메터를 지원하는 장치들만 다른 플랫폼에 메터를 통해서 등록이 됩니다 여기 목록이 없는 직비 제품들은 M6 허브에는 연결이 되고 스마트 라이프 앱에서 사용할 수는 있지만 M6 허브를 메터로 다른 플랫폼에 연결했을 때는 딸려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메터 관련 영상마다 제가 강조하는 거 이 메터를 이용하려면 해당 플랫폼에서 지원되는 메터 컨트롤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각 플랫폼마다 메터 컨트롤러 역할을 하는 게 다르니까 메터를 활용하려면 내가 이 제품들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체크를 해야겠죠 이제 애플 홈킷에 연결 한번 해 볼게요 허브 설정에 들어가서 메터 게이트웨이로 공유를 누르고 애플 홈킷을 열어서 추가 옵션을 누르면 M6 허브가 보이는데 이걸 눌러서 코드를 입력해 줍니다 잠깐 기다리면 M6 허브가 홈킷에 등록이 되고요 M6 허브에 연결되어 있던 2구짜리 스위치 모듈도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면 투야 스마트 라이프 앱에서 제어를 하거나 애플 홈킷에서 제어를 했을 때 동일하게 상태 반영이 잘 된다는 거 스마트 싱스에 연결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스마트 싱스 앱을 열면 이렇게 팝업이 자동으로 뜨고요 메터 컨트롤러 역할을 하는 허브를 선택하고 코드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M6 허브랑 M6 허브에 연결되어 있던 스위치 모듈도 등록이 같이 됐죠 테스트를 해보면 스마트 싱스에서 제어를 하거나 홈킷에서 제어를 했을 때 상태 반영이 아주 잘 됩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놓으면 스마트 싱스 PC 앱에서 제어를 할 수도 있고 맥북이나 아이맥에서 제어를 하거나 시리나 빅스비 구글홈 모두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갤럭시를 쓰거나 아이폰을 쓰거나 내가 애플워치를 가지고 있거나 갤럭시 워치를 가지고 있거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기기들을 작동시킬 수가 있다 가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37달러고요 알리에서는 5만6천원 정도 하는데요 이게 환율이 너무 올라가지고 정말 좀 답답하네요 오늘 리뷰에 사용한 M6 허브랑 스위치 모듈을 한 분 추첨해서 보내드릴 건데요 참여 방법은 댓글에 남겨 놓을 테니까 댓글 참고하셔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